아, 다운로드 너무 오래 걸린다 오케이 됐다 드디어 배경을 그렇지 오늘 라프라스 나오죠? 어떻게 보니까 저는 새로운 캐릭을 별로 플레이 보지는 않습니다 구입하기 구입이 되나? 구입은 되는데 안살래 어차피 쓰질 않으니까 어떻게 들어오실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나나나나나나 관리bahnen 음 라는 있습니다. 회원님 구아 안녕하세요 출채 앱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다 고추세인 트로크를 한 번씩 모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회원님 어 회원님 생일 축하드려요 와 오늘 맛있는 거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오늘 같은 날 고기라든가 빕스라든가 아웃백이라든가 짜장미도 맛있죠 아 이런 내년에는 암겨치니까 내년에는 더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스나리가 드릴 건 없고 고스나리의 사랑을 받으시지요 자 어서 받으시지요 확실히 차라보다 돈이 더 좋긴 한데 네 그리고 아니 이왕이면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생일날 빙지는 튈 수가 있다 돈이 더 좋긴 한데 돈이 더 좋긴 한데 돈이 더 좋긴 한데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일단은 열심히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 진짜 그래서 오늘 용돈 받으셨겠네 그러면은 용돈 받으셨겠네 뭐지 효과하면 다 큰 거 같은데 뭐야 레벨업이라는 게 또 새로 생겼잖아 되게 쓸데없는 걸 만들어놨구만 내가 먹었죠 랄 라프라키다 쟤 뭐야 껴 껴 껴 껴 껴 껴 껴 턱권을 받았고 아 그래요? 레벨업 이게 안되잖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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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우와 또 죽었다 1대1이는 상대가 안되는데 아 망했네 와 라프라키다 장난아닌데? 와 와 미치겠네 거북이 와 이쪽에 못 먹을 거 같아 저 위쪽으로 왔구만 됐어 먹고 너 레벨업하게 내가 도와주겠어 먹어 먹어 도와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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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폰 어떤 쿠폰 받았어요 근데 안녕 안녕 죽어 올게 인마 자 시작 어디서 도와주겠어 락플라키다 도와주 락플라키다 락플라키다 혼자 샤먹어도 못해 아 카페 2만원과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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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무도 안 와 와 지금이야 그렇지 때려야지 지금 때려야 돼 그렇지 그만 잡아도 됐죠 충분해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아래쪽 내려가서 도와주겠어 검은콩님 코아 안녕하세요 됐어 이제 지나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놓고 견제만 견제만 해야돼 내려와 내려와 아 진짜요? 우와 잡아아아아아아 오케이 한마리 잡았고 아 위험하군 아 진짜 왜 안 와 아 위험하아 위험해 위험해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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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트빵에 쓰셔도 됐는데 아니 근데 왜 안 내려와 와 이거 완전 우리팀 망했는데 지금 일단 써도 돼요 왜 가자 근데 왜 다이소 다이소 다 먹지마 여기 있었나 어디 있었나 어디 있었나 아 아 못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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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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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리가 잡아야돼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여기 전투만 잘하면 돼 여기 전투만 잘하면 돼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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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아니 근데 왜 안 싸워 한카 한카를 한카가 싸워야지 왜 안 싸우는거야 잘했어 한카가 왜 안 싸워 싸워야될거 아냐 싸우다 말아 뭐하는거야 너 주의야 우와 미작했다 아 아 아 우리 팀이 못하는거 같은데 특히 한카 얘 안 때려 때리 때리는데 컴턴가 AI인가 아 아닌데 AI 아닌데 진짜 부타네 할수있고 왔긴한데 아 자 아래좀 먹어라 우리 약간 밀리는건 뿐이지만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아 음 백절 레벨업 잡으러 가자 더부강좌 못해 저거 없네 있는줄 왔더니만 아 아 아 짜아 우리 한카 대기 못하잖아 뭐야 얘누리 에베9야 우와 이걸 진다고 와 아 미치겠네 힝 우리 한카 진짜 못해 어떻게 얘 중앙이 못해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한카 안 된단 말이야 쟤 아우 쟤 뭐해 레벨업은 중요하긴 한데 여기 다 먹었겠지 지금 아 큰일났다 한카 못한다 아 아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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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가 어떡해 한가가 제일 못해 때리나? 때리진 않네 좋아 둘 다 때렸고 혼자서 오지마! 혼자서 오지마! 혼자서 오지마! 그리고 와 저걸 저렇게 피한다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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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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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지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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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마구 때려 마구 때려 버려 한 칸은 도움이 안 돼 아 망했다 맞네 벌써 한 칸 도움이 안 돼 아 뭐 이걸 못 먹었어? 이걸 못 먹었다고? 야 한카가 좀 못하네 아니 뭐하는거야 때리지도 않고 제대로 AI인줄 알았네 아 열받아 흐흫흫 흐흫흐흫 흫흫흫 풍메은 풍메을 졌다 이런 오늘 안 좋을거란 예상이 든다 아 잠깐만 기다렸어야 했는데 안계시나요? 아무도? 와이티, 와이티가 뜻이 뭐지? 내가 디펜스를, 디펜스가 있는데 디펜스를 하기에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유튜브? 뭐가? 오늘 많이 안오시는데 근데 카톡은 난리 났는데 아 유튜브가 와이티구나 와이티가 유튜브란 뜻이었구나 오늘 처음 하네 다음판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확인해보자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좋아 이제 넘어간다 먹어주는거야 이때 초단축 대처가 되야되는데 안녕? 안녕? 저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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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딨어 엄마 이득 봤어 우리가 이득 본거야 괜찮아 우리가 이득 봤어 충분히 이득 봤어 우리 이득 봤어 이득 봤습니다 아 아래쪽에 이득을 봐야되는데 큰일났네 아 아래쪽에 양렬다 inst600уб 000 ilty 스페인 됐어 우리가 이득 봤어 먹게 돌축었지 내꺼 헤헤 내꺼지롱 아 젠장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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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잡았고 됐죠 여기 밀어버려 밀어버려 잡았고 그 다음에 피 잡았고 아 못잡았다 잡았고 됐죠 됐죠 좋아 우리가 이득 봤어 우리가 이득 봤어 대찌니 고안이야 아니 왜 안오는거야 오케이 잡았고 위로 바로가자 오케이 좋아 오오 나이스 프라이 아주 시끄면 좋았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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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을뻔했네 죽을뻔했네 뭐야 뭐야 너 뭐하는거야 자 다시하니 저렇게 허무 맹랑해 죽다니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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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저기 못들어왔어 저기 못들어왔어 야 이거 우리팀이 좀 불리한데 아 애매한데 아 나도 스킬 잘못 잘못 골라가지고 아아 이걸 고르면 안됐었는데 야 나도 하나 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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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문제없어요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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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래쪽에 먹고있으면 돼 우리 위쪽 잘 지키면 돼 위쪽 그렇지 으어어어 죽었다 어 우리팀 먹었네 다행이다 어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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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된장 등당했네 아 이거 안좋아 레벨업하자 자리 많이 남았어요 지금 아무도 아무도 안왔었죠 지금 제가 지금 냉전하는중에 후자죠 뭐야 레벨이 11이잖아 너 일루와 일루와 저 뿐입니다 이걸 도대체 왜 지금 끈거야 이걸 도대체 왜 지금 끈거야 아니 젠장 저거 먹기했잖아 우리 같이 먹자 우리 같이 먹자 초대좀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니 와 어 힐이 왜 이렇게 많이 쏘죠 야 장난아닌데 필살기가 빨리 차는 그게 있나 너무하는군 브레인킥 자 마파네 마파네 잘하면 돼 마파네 마파네 잘하면 돼 마파네 잘하면 돼 마파네 잘하면 돼 마파네 잡자 뭐야 저 위에 왜 있어 또 그렇지 가자 우리 레벨업은 좋아 나쁘지 않아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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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부터 잡으면 안되는데 필살 지금이야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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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잡어 잡어 무조건 잡어 마크면 안되끼는데 지금이야 그렇지 가자 가자 가는거야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막타 역시 막타 막타는 영어했다 으어어어어어 요 오우 가라 먹어라 분명히 일로 오겠지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어쭈 됐고 아래쪽에 분명히 갈테니까 아래쪽을 이렇게 오케이 해서 쫓아내주고 돈만 두면 돼 이게 바로 피지컬 저쪽으로 들어갈게 오케이 냉전히 알고 스탠다드로 가야겠구만 기분좋은 승리 기분좋은 승리 나쁘지않구만 본의아니게 나도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역시 피지컬입니다 포유나는 피지컬이지 어어 비코스트우드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 방심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자 스탠더드로 일단은 우리 AI가 아닌 저기 플레이어를 없애보자구요 들어오세요 아이디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네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네에게 게임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우 벌써 네 분 들어오셨구요 QW AI니까지 오면 딱 다섯 분인데 맞어 한 분은 어느 분이 들어오실지 오우 어 저 어 어 산들님을 알고계시는 킬러님 오셨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더드이기 때문에 랭전이랑 상크랩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받지 않고 재밌게 플레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또 내전 재밌는 내전을 또 하도록 하니까 많은 분들 많은 사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기면 기분이 좋으니까 멋보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네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네에게 게임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구요 자 아래쪽 어 라플락스랑 어때요? 좋은것 같아요? 라플락스 괜찮아요? 보니까 약간 스키엘 자체가 저기 이상의 꽃 물타입으로 변하는 약간 그런 느낌 같았는데 그냥 느낌이 그런거에요 제가 제가 그렇다는 그런건 아니고 느낌이 그렇다는거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구요 아하 산딜님은 나중에 저랑 그거 하셔야 되는데 그 뭐냐 컵패드 하셔야 되는데 곳이에요? 이번에는 썬더 알 썬더 나 나나나나나나나 전략이 다르죠 야 오랜만에 들어 본다 야 오랜만에 들어 본다 오랜만에 들어 본다 오랜만에 들어 본다 오 오 근데 보치고는 잘하는데? 잠깐 보치고 보치고 잘해 보치고 잘해 보치고 잘해 보치고 잘해 보치고 Wisconsin 이 restart 다행이다 와 위험했네 깜짝 놀래라 나 왜 여기도 챙겨 있고 오! 우와! 위험해! 위험해! 안 돼! 어씨, 찾았다. 살았다. 임마, 어디 가? 아, 좋아. 잘하는데? 어, 봄 무서워. 봄이 무서워. 원리니니 어디 가세요? 야, 견제 잘하는데? 자, 저 빠져. 줄이고, 너네 빠져. 됐어. 원시 날아요. 방송 보면서 하시면 되잖아요. 와, 이거를 막 타먹는단 말이야? 오, 뭐뭐야? 우와! 오지마. 오지마. 제트 로그는 했던데, 그것도 모르고 지웠다가. 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 그리셨구만. 야,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 얘네도 그 희나리 봄비한테 응원들 해주시고 그러셔야지. 야, 근데 봇이 장난이 아니야. 우와! 어어! 우와, 다행이다. 엘라시언님, 감사, 감사. 절하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응원을 하셨으면 이겨라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단원 선택을 잘못했어요. 아주 좋아요. 야, 보신 데 너무 어려웠어. 어디서 먹으려고. 어디서 먹으려고. 안녕? 꺼지롱. 드디어 본 역할 하는구만. 본 역할에 충실하구만. 이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먹었으면 좋아하실걸. 괜찮아. 관계없어요. 야, 갉아붓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가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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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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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오 장난아닌데? 야 이거 진짜 오랜만이죠 레벨업을 해야돼 이거 진짜 빠르다 위험해 혼자서 위험할거야 내가 잡아줘야해 뭐야 아니잖아 전혀 안 위험하잖아 위험한 줄 알고 엄청 뛰어갔구만 이 노래소리 너무 흥겹지 않습니까 초창기 유나이트 했을때 이 노래소리였는데 갈까? 안돼 그래 아주 좋아 잡았구 아아아 이거 한번 궁 한번 쇼어주고 이런식으로 해서 한번 해주고 이거 튀어야돼 튀어야돼 아프다 와아 AI치고 너무 잘하는데? AI치고 너무 잘하는데? 물론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긴 하겠지만 레벨이 13이 와닿아갑니다 3분 3분이나 남았는데 30초나 남았는데 역시 AI상대로는 너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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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지금 처음 타봐 라플락스 위에다 처음 타봐 아 밀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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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야오 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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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어 방금 전에 좀 아팠어 라이스트라이 레벨이 고아 안녕하세요 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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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서워 위험해 위험해 와 아깝다 아깝다 야 진짜 아깝다 아 아깝다 잘했는데 지금 막타둑 이건 뭐 AI이기 때문에 맛있다 그쵸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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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죠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야 오랜만에 듣는 정교 못해 모델 이겼어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 좀 더 오랜만이야 잘 지냈니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딥이야 많이 먹었어요 잡으세요 끝났어 나 미쳐 다다 이런 건 우리 게임이 안되죠 이거는 끝났죠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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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라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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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어어 밀어어어 암뼈 밀어어어 암뼈 밀어어 어.. 밀었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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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 한번 쐬고 살려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 잠깐만 이것도 돼 이것도 돼 이것도 돼 공격이 돼 우와 신기해 그럼요 해도 되죠 우와 되게 신기하다 나 플러스 맘에 드는데 연습해봐야 되나? 우와 장난 아니다 시작킬 파이어러 원툴 아시.. 원툴이신가요? 원툴이 뭐예요? 납치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어 나.. 좋은 납치였어 뭐야 에이아이한테 에이아이한테 나이스플레이 받았는데? 말로지 고아 안녕하세요 에이아이 아닌 거 아니야? 네 에이아이 아닌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좋아 안녕하세요 일단 선착순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 저도 질게임 선.. 선착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를 하셨던 분은 잠깐 한 번씩 쉬어주시구요 못하셨던 분 들어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공유적 가야지 사실 이거 바꾸는 거 깜빡해가지고 아아.. 그래요? 에이아이도 좋아요 눌러주는구나 몰랐네 두 명은 사람 그쵸 사람 같았어 자 전파를 못하셨던 분 들어오세요 아.. 근데 제대로 밀었으면 5대1 이겼으면 완전 유튜브 각이었는데 아쉽다 자 없는 팬텀을 잘 쓰여 아.. 진짜요?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시면 이제부터 선착순 선착순 이제부터 선착순 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 아하하하 늦었겸 하하하하 다음판에 가연키 맛있네요 그쵸 맛있죠 에이아이다.. 이번에 에이아이 아니에요 잘해야되요 이제 뭐야 참가를 확정하지 않은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우리 팀이었구나 들어와요 본의 아니게 킬러님이 다시 들어오신 엘리트 찍었어요 오오오오 치카치카 이렇게 뉴비가 정전성장해가지고 마스터가 되는겁니다 마스터 가면은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진짜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마스터급이 아닌데 마스터이신.. 마스터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가끔가다가 그니까 못하는건 괜찮은데 안하는거는 좀 못참겠어요 막 어.. 제가 저번에 플레이했을때 잠만보 완전 막.. 와.. 못가겠어요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옷 주는데요? 이번엔 사람이니까 아.. 진짜요? 카페드 연습 많이 해놓으라고 하세요 고스날이랑 해야돼 많이 해놓으셔야 돼 니가 그니까 오.. 다닐랄내내내내내내내내내 비코스트구드님 감사합니다 이미 마스터인 친구랑 일변 많이 해서 화나는 거 알아요 하하하하 그쵸 화나는거 알죠 그쵸 어우 진짜 짜증나요 아 못하는 것도 괜찮아 그래 못하는 거는 그냥 그냥 어 그냥 못하네 이런식으로 할 수 있는데 안하는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안하는 것도 화나가 나지만 적팀을 도와주는 애들 공격 안하는 애들 진짜 화나요 아하하하하하 이번엔 잘한다 이겨보죠 우리 밀어보죠 한번 근데 라프라스 타는 거면은 공격이 이제 나같은 공격러가 필요한게 아니고 이상의 꽃 이런 애들 같은 범위기 있잖아요 꽃날리기 같은 거 이런걸로 하면은 대개 괜찮겠다 이게 참 선물 기능이 있으면 참 좋은데 선물 기능이 없어가지고 으그지 으그지 좋다 그치 으그지 좋다 나쁘지 않다 어 기동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됐어 됐어 우리 또 무리하지 않는 편으로 아 이걸 속네 몰스토리에요 속다니 몰스토리 가 난 속은게 없는데 내가 뭐가 돼 안돼 내가 뭐가 쌓였어 나 레벨업해 나 레벨업했지 했는데 야야야야야야 야 어딨어 인마 빠져주고 빠져주고 이렇게 해서 모어주고 너는 이게 아 못먹었다 야 내 킬러니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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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이거 재먹을께요 재먹을께요 아 빅소스니 됐어 좋아 이겨보자 우리 약간 불리하지만 이득은 못받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와아 먹었네 다행이다 이리와 이리와 어디꺼 어디꺼 해보셔줘 오지마 내가 뭐지롱 야 아ии 아 아이콜 아이콜 bye 비벼 비벼 비벼도돼 비벼 비벼도 돼 비벼 비벼 깼 montrer 올빵작한 애들한테는 역시 메가답이지 자시안 왜여 자시안 왜 됐죠 이득 봤죠 위에는 어디서 먹으려고 어디서 먹으려고 자식이 중앙중앙중앙중앙 가자 좋지 레벨 7 좋아 위에 두명을 내가 잡아놓으면 이득이야 내가 먹었지 이롱 됐죠 넌 날 못 이겨 인마 레벨 8 만들자 4명이면 충분하겠죠 아래쪽 내려갈까요 내려가는게 좋을까 자시안 때문에 내려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위에 두명 잡고 잡아주면 잡아주기만 해도 돼 오케이 오케이 됐어 내가 먹었고 세명 잡아놔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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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지 이게 바로 시킬다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웰컴 운키 맛있다 운키 맛있죠 됐어 중앙가수 먹고 나쁘지 않죠 분위기 나쁘지 않아요 막타만 잘 노리면 됩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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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 잡았어 기가 막힌데 잡았어 오케이 됐어 우리 해냈어 우리 시원시원하게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난 아닌데 엄청 엄청 시원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그렇지 라플러스 좋아요 어 뭐야 뭐여야 된다는 얘긴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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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 약하 키링 와라 그렇지 가겠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됐다 다행이다 비교 strax4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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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됐어 궁을 쓰자니 바보자식 거기서 궁을 쓰자니 근거리로 딜 넣는 캐릭터가 얼마나 많은데 걔네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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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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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먹어? 어디있어 임마 우와 다섯배 다 여기있어 다 여기있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 있어 그렇지 우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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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얘네들 그냥 방어를 포기했는데 와 와 위험해 여기 막아야돼 무조건 막아야돼 아 무조건 막아야돼 야 플라이스트 화이팅 렘루님 여기 오셔야돼 위험해 그렇지 됐다 잡았다 됐어 이거 이겼어 여기만 잡았더래 됐어 이겼어 아우 씨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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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가 모잘라 됐어 됐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무리하지 말고 우리 무리하지 말아요 우리 무리하지 말아요 우리 무리하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됐어 궁 됐다 난 궁 준비 끝 에이아인 줄 알았네 납치하지 마요 오 나이스크라이 아주 시도는 좋았어 시도는 좋았지만 지금이야 아비야오 다행히 비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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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디로 비벼주는거야 잡죠 잡아요 이제 잡아도 돼 얘네 하나만 리그 아니야 돼요 끝 끝 안좋아요 뭐야 뭐뭐뭐뭐뭐뭐뭐라 흐허허허허허 아주 훌륭한 조총스탄이구만 흐허허허허 아주 멋졌어 다들 군더덕이 없는 심리였습니다 얘네 안되니까 다섯명이 한모에 모여가지고 한군데만 노렸어 지는줄 알았네 거의서 시도는 좋았지만 역시 그래도 저희가 피지컬이 더 좋았습니다 자 와하하 나 엄청 많이 했네 자 다음판에도 천착순 전판 못하셨던 분 들어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샹큐짱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한판 쉬고 다시 올게요 알겠습니다 자 다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고스날이에요 복귀입니다 요즘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나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세요 아 고스날이가 요새 실력을 자시안 살까요 자시안 조 좋죠 예 자시안이랑 저기 큐어링이랑 같이 다야 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아 덜 가면 안 되는디 아 진짜요? 그러면 어떻게 강제시킬까요? 추방할 수 있는데 호흠이 그래서 저 고스날이 인성이 하고하시는분들 안계시니까 다행이다 어 일단은 랭커 랭크가 다양해가지고 일단은 스탠더드하다가 인원이 많아지면 커스터 performers reag 크고 내전 또 할거고요 랭크 매치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스날이가 Baltic 할 때 계시면 돼요 계셨구만 계셨구만 아니 큐터블리아님이 계속 뜨니까 큐터블리아님은 왠지 초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 좋아요 이거는 납치입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컨트롤을 충분히 연습을 하고 냉전에서 열심히 하는거죠 휘은님과 안녕하세요 아니 고아고바하지 말고 고아한 다음에 출체글 한 번 해주고 봐요 너무 성의가 없잖아 시험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화이팅 끝나시면 자주 미끄레곤을 사야할지 자시안을 사야할지 고민이에요 두개 다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자시안이 너프를 많이 먹어가지고 미끄레곤인 전 더 좋다고 보는데 안녕하세요 고스티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티넬에게 게임이 됩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카츄 해주세요 피카츄요 저 피카츄 못해요 제 힐량 보셨습니까 장난 아니던데요 안 죽어요 사람이 피카츄 세팅도 안되실걸 아 저 미끄레곤 없어요 미끄레곤을 잘 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림피아 이상의 꽃 그 다음에 야도란 세 명밖에 없습니다 세 마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하게 플레이하는 것보다도 한 캐릭을 집중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한 캐릭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되는게 제 목표라서 저 맞아요 알아요 알아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하보면은 명상 명상이 맞는데 제가 잘못 눌렀어요 스킬을 잘못 눌러가지고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라프라스 좋잖아 타고 다니는 거 좋잖아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절대 그럴 리가 있나요 아 잘못했으면 트위치 껐는데 아 이런 다시 들어가다가 튕긴건 아니죠 설마 파이어로 파이어로 뺏겼다 아하하 그렇구나 검은콩님한테 파이어로 뺏기셨죠 다음판에 같이 하시죠 스탠더드니까 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엘라시노님한테 뭐냐면 두개 더 들어야 돼 계속 빨리 가니까 됐죠 바리스타 신용님 고아 안녕하세요 이것도 이것도 저기 매니저 드려야될 분들이 늘어나는 구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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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먹으라고 먹어 아 못먹었다 아 아 이거를 아이고 잡았다 됐어 깨끗해 난 빠져줘 와 플레이 야 이번 컨 이번 컨은 지렸다 와 이번 컨 지렸다 와 스탠먼 유나이트다 맞아요 컨 지렸다 오 이번에 인정 이리와 이리와 다 먹었다 하하하하 내가 다 먹었지롱 오 진짜요? 같이 해요 지금 스탠더드로 열심히 지금 실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피카츄 깨다 너무 무리하지마요 오오오 츄카츄 오오오오오0 나 일단 레벨업을 하는게 우선이야 어 또 또 또 킬 재물눌버렸어 어 오 이김म암 난 견제만 해주면 돼 코크 나이퍼에요 아 진짜요? 이제 나도 가운데 가야돼 좋아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야 비벼어! 비벼어어어! 됐죠 기회, 기회 잘 받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죠 위에는 한 분이면 돼 아 힐하고 싶다 걸쩍 가자 라프라스 너는 안되마 위에 득 엄청 봤어요 지금 위에 득 엄청 봤습니다 나 국만 좀 얻고 타이밍, 타이밍 국만 제대로 잘 쓰면 돼 지금이야! 다시 살렸어 한 분 살렸어 이걸 어떻게 먹느냐 이건데 뭐뭐야 라프라크 잘 있어라 즐거웠다 우와 죽는줄 알았네 우와 우와 지금이야! 으아악... 와아 빠졌다. 다행히도 빠졌다. 야 라프라시 한테 안되는구나. 우리 풀 피 아닌 거 신경이 끼어요 확실히 잡아요. 잡아요. 괜찮아요.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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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됐죠. 군까지 킬필은 없었는데. 됐어요. 우리 이정도만 해도 득 엄청 본거에요. 잊고 타시고 저런 바통 가봅시다. 오케이. 확인. 알겠습니다. 굿. 굿 차라. 굿 차라. 굿 차라. 굿 차라. 굿 차라. 됐어. 먹으러 가죠. 이제. 먹으러 갑시다. 굿 차라. 굿 차라. 굿 차라. 우와. 장난 아니다. 죽을 뻔했다. 와. 안 잡히네. 잡죠. 제 몸빵 약해. 잡아요. 잡아요. 잡으러 가죠. 종종. 저세.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가, 먹으러 가. 먹었다, 됐다. 빠져,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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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이제 올거와. 분명히. 그들이 올거와. 에으~~ 으으으으, 느려. 됐다 방어 감사합니다 잡혔잖아 우리 아 아니구나 아 등장 아 아깝다 그렇지 그렇지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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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아 어렵네요 얘네 잘하네 은근히 잘하네요 와 도망치는거 하나는 빠르구만 와 와 히탐 걸려가지고 야 궁을 못썼어 좀비고 들어가셨나요? 아니 아직 못들어갔는데 왜요 잡아줘요 일라시언니 아 아깝다 와 어려워요 얘네 갑자기 히파트 엄청 올랐어 지금 조끼 엄청 품었어 지금 이제 궁도 못쓰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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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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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불리한데 시원 방금쯤 유리했는데 네 어디가 문제였지 일단 레벨업을 해야겠어 페어리 스킨으로 하.. 아 진짜요? 가자 어디가 욕심을 부려 어디가 욕심을 부려 우와 위험해 위험해 우와 위험해 죽는줄 같다 됐어 가운데로 가시죠 우리 팀이 한명이어도 죽으면 안돼 상성의 힘 우리 기다려 때를 기다려 우와 뭐야 얘네 왜이렇게 이런지 빡찾어 우와 우리 지겠다 하하하하하하 야 우리 졌다 얘네 쟤 가운데 먹고 있겠지? 안 때리네 아 큐아링 아 이거 이거 안되는데 위험한데 잡죠 얘네 욕심부릴 때가 기회야 내가 하하하하하하 아니요 다들 잘했어요 근데 상대가 좀 수퍼트를 올렸나봐 이제 먹으러 가야 돼 우리 이제 가운데 안 먹어도 되거든 가운데만 안 먹으면 돼 오케이 그거 드시면 돼 그거 드시면 돼 좋아 됐어 아직 몰라 이 게임 이거 아직 몰라 방어만 제대로 잘해주면 돼 방어 아주 돼요 갈게요 아 이런 자 방어 해줘야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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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됐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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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겼다 와 와 저 방어 야 방어를 성공한 게 컸다 와 이거 야 심장 쫄깃쫄깃하네요 졌어요 이겼는데 이겼어요 마지막에 제가 막타 넣었는데 뭐 자 이번엔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달달하네요 못 봤음 제가 넣었어요 아까 저기 루카리오 분이 한번 넣으셨고 제가 넣었어요 막타로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예요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나리에게 큰일내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유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이외에도 랭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혹시 고스나리에 침투하시고 고스나이가 랭전하고 있다 싶으시면은 고스나리한테 문자 주시면은 제가 바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판 못하셨던 분 킬러님 못하셨었나? 자 그냥 다 들어와요 예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냥 들어와요 다같이 하죠 이번에 제가 인형의 꽃합니다 이 꽃 임프야 뭐가 닌피아 닌피아 재밌어요 제가 지금 닌피아를 지금 갈고 닦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제라오라 해줘요 못해요 저 제라오라 못해요 난 딱 3마리밖에 못한다니까요 그나마 지금 가디안 쪽으로씩 연습해볼게요 가디안 근데 가디안도 지금 조합 못 맞춰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유튜브 공연시켜야 돼요 제가 다양한 캐릭터를 잘 못해요 그래도 그래도 지면은 아무래도 열받잖아요 킬러님께서 바텀 가라고 했으니까 바텀 갑니다 저 뭘로 해야 돼요? 장실 갔다올게요 다녀오세요 킬러님 저 뭘로 해야 돼요? 스킬 그냥 그 꽃날리기 이런거 하면 되나? 솔라빔으로 할까요? 솔라빔은 근데 원거리여가지고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 나 체력 특수방으로 되어있었구나 정글이 화장실 가요 금방 오시겠죠? 금방 오시겠죠? 불안하게 그러지마요 불안하게 그러지마요 도시에요? 오케이 도시네 화장실 갔다와도 되지만은 도시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안돼요 도시라도 방심하고 있으면 안돼요 anything Undeer 레벨 레이 wäh 금방 오시겠죠 gamble 됐어 그러면은 저기 그걸로 가겠습니다 저기 비비는 걸로 가야지 그래도 오 뭐머뭐야 얘네 뭐야 뭐야 탄소년단 아아아 те 잡았다 와 죽는조 않네 와 죽는줄 알았네 가드레인 지가드레인 안녕 지가드레인 지가드레인 나는 잡았고 괜히 했다 잡죠 이거 아래쪽 엄청 이곳봤는데 보바 감사합니다 잘자요 윤희님 뭐 뭐 뭐 뭐 얘를 왜이렇게 잘해 뭐야 갑자기 뭐야 뭐야 야야 이거 너무 잘하잖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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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분에 살았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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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줄 알았네 고마워 나쁘지 않았어요 방금전에 나이스트라이 에이아이 치고 잘했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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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비벼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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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서 다 잡았죠 좋아 방금 방금 야 좋아요 요새 끝 잡았고 가자 자 먹으러 가죠 고! 레츠 고! 레츠 고! 컴온! 오 야 나이스 트라이 에머지롱 빠져주고 좋아 디가드레임 벌점 레벨 11이에요 6분인데 레벨 11 벌점했습니다 야 그냥 뭐 학살하시는데 흐하하하하하 흐하하하 그냥 뭐 상대가 안되는데 뭐지? 야어어어어 잘해요 쟤가 오면 다 정리가 됩니다 이거 요새 와우 랩랩랩 베리 굿 나쁘지 않구요 아주 좋아요 아 랩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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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비비자 비비어 비비어! 비비어! 비비어어어! 오오 뭐 뭐야 얘네네 왜 이렇게 레벨 우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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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言어 안 죽는다 죽어 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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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왔어 이야 으어 으어 방금 진짜 장난 아니다 으어 안녕 잘가라 야 와 와 이렇게 기분좋습니다 저는 레벨 버프 15 다르게 가요 네네를 잡아야 더 빨리 오는구나 근데 나 야탈피팀을 가고 잡을 필요가 없잖아 됐다 들어갔다 자 넣고 비벼어 넣고 비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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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동룡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시면 환영합니다 이건 뭐 구씨나리의 실상입니다 네 으허허허헣 밥 먹고 왔습니다 방금전에 엄청나게 엄청나게 구씨나리가 컷이 장난이 안됐습니다 와 좋질 않아 그냥 죽질 않습니다 지금 죽질 않습니다 지금 그냥 여기서 놀 네에 맞아요 네에 맞아요 야 이정도면 안죽죠 야 이정도면 안죽죠 이제 임공작 와 죽겠다 죽겠다 이거 죽겠다 죽겠다 와 드디어 죽었다 와 드디어 죽었다 와 드디어 죽었다 와 야 야 드디어 죽었다 구씨나리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자 네 그렇게 안죽던 구씨나리가 드디어 죽었습니다 네 그렇게 안죽던 구씨나리가 드디어 죽었어요 야 야 이건 뭐 그냥 그냥 이겼는데 갈까?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갈거니 아래쪽으로 갈거지? 일로 와 혼자서 못잡을거 같으면 제가 잡아도 좋아 다하니 가시죠 어차피 우리가 오늘도 FGO를 킵니다 오오 과연 FGO의 실력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하군요 이정도면 그냥 우리끼리 꼴 얼마나 더 많이 넣었나 글샵하는거 같은데 오오 축하축하 맛있다꺼 축하축하 제가 제일 많이 넣은거 같죠 야 기가막히다 야 이상의 꽃 장난아닌데? 특수! 특수기실 방어를 많이 하니까 좋다 와 천이 넘어갔어 천이.. 천이 넘어갔어 야 미쳤어요 아니 뭐야 이거 31킬이야 31킬이야 우와 31킬이야 고마워 오오 다녀오셨습니까 와우 31킬 야 오늘 쇼츠 영상 좀 몇개 건졌습니다 지금 자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골스날입니다 팔로와 시청해 골스날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골스날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어제 드디어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많이 해가지고 천명 만명 십만명 백만명 올라갈 수 있게 골스날에게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함수로 많이 맞았기 때문에 뼈 아플만해 네 전파를 못하셨던 분 위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쉬어야 쉬세요 여러분 신용님 어서오시구요 목록이 가득찼다 저기 저한테 친출 걸어주시고 제가 목록 정리해서 할테니까 아 집 가서 저녁 먹어야죠 그렇군요 친구 추가를 먼저 해주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목록 정리하고 친구 추가해드릴게요 아 앱솔유저님 역시 아이디도 앱솔이야 앱솔유저님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전파를 못하셨던 분 승률 55퍼 오 누가요 제가요? 자 전파를 못하셨던 분 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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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데? 54% 랩랩님 들어오셨고요 우리 제대로 한번 풀어보죠 인원이 많으면 솔직히 말하면 내전해도 되는데 그렇게 내전할 만큼 인원이 없어가지고 아 잘 튕기니 올해는 관심 드릴 수 있어요 오 이상했고 장난아닌데 내가 지금 이거 배틀아이템을 아 배틀아이템이래 체력 특수방어로 해가지고 몰빵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HP 엄청 늘고 특수방어하고 엄청 늘었거든 그래서 그런가? 방어 특화형은 이제 야도란꺼 정형이고 특수방어 얘가 원래 닌피아껄로 해가지고 배틀해놨거든요 밥으로 해 밥하고 만두 밥만두 왜왜왜왜왜 아 라프라스 도착 오케이 한 분은 양보해주세요 이곳이란 말이야 사람이야 삼정글이라니 제가 아래 오케이 저기 앱솔님이 아래로 가신대요 네 아 카정 오케이 아 기가 들으면 힐 빼주셨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못 말아듣는 일이야 괜찮아요 카정 상대편 꺼 상대편 꺼를 먹는 거예요 상대편 중앙을 먹는 걸 카정이라고 합니다 앱솔이 뭐가 돼 앱솔이 레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앱솔 진짜 흐흐흐흐 그러니까 아 나는 나 지금 얻었죠 나 지금 셔츠 형이랑 얻었다니까 지금 아 실패하셨네 안 돼야 될거야 아 못먹었어 어 위험하다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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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먹었다 아 못먹었다 아 못먹었다 아 다 못먹었다 일났다 잘 튕기니 추일체 깜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불리한데 덩불리한데 안돼 앱불 넘어가지마요 상대 저기있어 자시안있어요 어 뭐야 어휴가아 와 좋다 됐어 자시안만 잡으잘잡으잘합니다 아 좋먹 아 존버게임 괜찮아 망했다 아래쪽 망했어요 어떡해요 괜찮아 마지막에 자랐는데 우리 와 완전 완전 지금 지금 막 당했는데 저 죽었다아 아까 그 패기는 어디갔지 아까 그 패기는 어디갔지 시골트락더쿠리 힐하고싶다 된장 저 아직 레벨 5도 못됐어요 이번에는 빨리 가야겠죠 가야겠죠 아 안돼 안돼 아 살리려고 간건데 야 이번엔 망했네 바텀 망해 바텀 망했어요 자시안이 너무 잘해 아래쪽, 위쪽 가죠, 위쪽 아래쪽은 큰 차는 없다, 지금 위쪽 먹어요, 위쪽 위쪽 가요, 위쪽 무조건 먹어 자신이 위쪽이 있네 아래쪽 스킬 할 수 있겠어요? 우와! 우와 나 아무것도 못해보고 죽었어 우리가 이렇게 약해보일 줄이야 우리 랩업 엄청 하죠 지금 랩업하는게 중요해 우리 랩업하고 상대편하고 최대한 싸우지 말고 랩업하죠 일단은 우리가 랩업할 수 있는 여건을 되니까 충분히 목표 레벨 10이야 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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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vailler 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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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아아아아아 잡았다 와 나 죽는줄 아네 잡았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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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저력을 보여주는거에요 좋아 먹자 자시안 있다 뭐야 뭐야 나 죽었어 흐흐흐흐 나중에 못 갈게요 아 아깝다 애플 화이팅! 오케이 그렇지 자시안 한번 잡아주면 돼 만드먹기로 결정 오케이 기가드레인 좋아요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집도착 수고하셨어요 진짜 맛있게 하시고 아니 죽을거면 빨리 죽던가 아니 쐈잖아 쐈잖아 와아 와 쐈는데 안나갔어 그쵸 라플라시 잘한다 그치 그걸 먹는거 맞아 그니까 병쌰다니까요 아니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아니아니 이거 안막아 이거 안막아? 이거 안막았어? 이걸 안막았다고? 이거 안막았다고 했는데 아쉽다 아아이 막았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저희도 깨요 뭐모모모뭐 와아 우와 장난 아니다 와아 이거 호끼 괴량식였네 그니까 야 자시안 조심해야겠다 자시안하고 와 조심해야겠다 진짜 쟤네 레벨 엄청 될텐데 뭐야 레벨 13 됐다 레벨 13 됐고 궁도 채워줬고 됐어 가시죠 무조건 잡어 무조건 잡어 무조건 잡어 지금이야 지금이야 와 이걸 먹었다고 아 아 막타 아 아쉬운 한판이었습니다 나 뭐야 나 왜이래 나 왜이래 얘 왜이래 니 이 꽃 모크할래 내전 인원 없나 있는데 내전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스탠다드로 돌리고 있는거고 전판에 못하셨던 분 위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내전 가보죠 내전은 아니요 내전은 안 돼 지금 그것도 안 돼 그 커스텀으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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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텀 배틀 해도 해볼까 들어와봐요 다 들어와봐요 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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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나 엘라나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우와 포인트 신종기다 우와 안녕하세요 린눈님 오늘도 고스네방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엔티스님 코아 안녕하세요 히다 뽑았지롱 나는 뭐야 나는 뭐 타이날이 나오고 이상한 애들 나오고 물론 이상한 애들 다 이상한 건 아니지만 더 들어오셔도 되야 멘탈을 데미지를 주는거야 젠장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신용님이 마스터시고 킬러님도 마스터잖아 거뭇꽁 예술유저님이 하이퍼컵 거뭇꽁리컵 인류전님이 아 그렇구나 마스터컵 마스터컵 오오오 그렇구나 자주 고르는 포켓몬이 아아 그렇구나 저거 닌피아 어 QWA님 들어오셨다 이게 지금 그쵸 이렇게 해도 맞을 까? 76.1% 나도 몇 프로지? 잠깐 볼게요 나는 어떻게 봐? 와 내전이다 일단 이렇게 갈까요? 잠깐만 QWA님이 닌닌님 들어오셨고 하이퍼컵 닌닌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스터컵이죠 엘리트컵이네 50.9% 오케이 감사합니다 얘도 50% 넘는다 한 명만 한 명 과연 어느 팀 오 엘라시오님 어케 오시구요 이대로 쭉 가도록 할까요? 물론 더 들어오시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자 그러면은 예측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까요? 보스팀 대 일류전팀 보스 보스팀 대 일류전팀 일류전팀 자리를 네네네 단판부터 하죠 맞아요 맞아요 누가? 아 그쵸 예 장인님 오랜만이에요 고아 안녕하세요 이름은 맞아? 어 마스터가 두 명씩 있으니까 자 어느 팀이 이길지 바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스나이 팀이 이길 것 같다는 1번 네 일류전팀이 이길 것 같다면은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투표를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류전팀이 오 고스팀이 80 대 20 고스팀이 유리해 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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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이 이브이 이브이즈 주의력입니다 아 진짜요 자 50 대 50이에요 50 대 50이에요 약간 고스나리 팀이 유리하지만 있습니다 아 믿어주세요 네 믿어주세요 그딴적이에요 아 진짜요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시면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게임 멈췄다고요? 왜? 일단은 보고 결정하죠 저거 투표해도 되니까 저는 네 게임이 멈춰요 갓겜이에요 이거 냉전하다가도 가끔가다 넘치고 막 핑키고 막 그래요 엄청난 갓겜이에요 이거 버그 해결 버그 해결 과연 어느 팀이 이길까 거뭇콩이 저 바를 보면 돼 저 바가 차면은 되는 거고 안 차면은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재접을 하고 계실 거거든 재접을 하면은 어느 정도 맞을 거 같긴 한데 상대편 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네 혹시 거뭇콩이 계속 멈 한 2분 이상 계속 뭐.. 뭐냐 멈춰져 있으면은 그 배팅은 취소를 내야 되니까 한 번에 차신 거 보니까 못 들어오신 거 같긴 한데 오케이 알갓 치즈 이렇게 치즈 아 치즈 으 나 잘 떼꺼! 아 먹었어 빌려자님 뭐야 못먹었어 아깝다 아 됐다 먹었다 아 안전 안전하게 뭐뭐 죽는듯 알았네 제가 먹을게요 와 장난 아닌데 아으으으으윽 앱솔 뭐예요? 앱솔 뭐예요? 앱솔 아래로 내려가셨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참에 풀체크해야겠어요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왔어야지 아 망했네 끝났어요 빨리 중앙가슴 드세요 지금 이거 드세요 돌아가시면 안돼 와 일루저님 드시는거 봐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아니 그렇게 드시면 안된다니까 네 지금이야 지금이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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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돼 때려야돼 됐어 잘 봤어 잘 봤어 아 죽는줄 알았네 와 미치겠네 앱솔님 막타 만드시는거 같은데 그러시면 안돼요 잠깐만 열리는겨 Yani 따자짜짜짜짜짜 짜짜 아니 제발 빨리 죽건가 아니 러시니 sub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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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빠르다 밑에 먹어요 나도 레벨 8 빨리 돼야 되니까 와 와 이거 못잡았어 으아 잡았다 그 다음에 이거를 떠서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피한 다음에 이런식으로 때려주면 으아 으아 잡았고 아우 위험해 위험해 아아아 아 아 아깝네 야 내전인데 완전 막 랭전처럼 플레이하네 와 후덜덜한데요 아 주울건 빨리 죽어 아 좋아 아래쪽 한번에 다 미는거야 좋아 자 나는 허를 찌르는거야 왜 다 돌아가신거야 왜 다 돌아가신거야 내가 사먹을게 그냥 내가 사먹을게 그냥 아 아 이런 공 잘못됐다 아니 앱끌 뭐해요 공격을 해야지 아아 야 이거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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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 간다 앱클엌 잡아드릴게요 뛰어 야 위험한데? 어버 아아 가보어 왜 다 들어가신거야 녹는데? 그니까 랩업해요 랩업 랩업해요 랩업 랩업하세요 랩업하세요 싸우지마요 랩업하세요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커먼 렛츠고 커먼 렛츠고 커먼 렛츠고 커머엄 현재 커헉오오오오 على 컴어어습니다 컴온 오잠깐잠깐잠깐잠깐 녹는데? 이거 녹는데? 잠깐 지금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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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니까 나 그거 안 바꿨네 아 이건 졌다 졌다고 봐야겠네요 끝 아 저기 그거 메달을 안 바꿨어 메달 1번 메달로 해야 1번 메달로 해야 어느정도 되는데 1번 메달로 제가 안 바꿨어 3번 메달로 그대로 해버렸어 AP하고 왔습니다 지구하셨어요 간단해 일루전팀이 깨져 이기셨기 때문에 일루전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대회 모드로 갈테니까 대회 모드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 탓게임했죠? 지금 Wort Lopez 아크림 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eno 아군 아군팀 아군카정은 Someone gives pudding ouse니 치킨, 치킨이면 인정 뿌잉클, 인정 저는 요새, 뭐냐, 방송하기 전에 운동하고 저녁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요 한 번도 빠지없이 하시던데 아 진짜요? 자시안하고 안돼요 자시안하고 저기, 깜깜이는 안돼요 지금 들어, 지금, 초대를 미리 해놔야겠죠 이러면은 들어오시겠지 아, 블랙힐라니 잘자요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이걸 툭, 저는 왜 보내셨지? 그냥, 있길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4대4 가요? 4대4? 4대4 갈까요? 네, 자시안 깜깜이는 안돼요 똑같이 고수팀, 일루전팀이네요 빠른 게임을 위해서 30초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 일루전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 흐흐흐흐 무지경이라뇨 지경은 같이 중개체거든요 무지경이라뇨 아래에 져있어요 야, 1000대 1000을 걸었네 야, 1000대 1000 와, 이번엔 1분으로 해야되겠구나 근데 4대4가 시작이 안돼 그니까 AI 한 번씩 넣을게요 자, AI를 빨리 유나이트 재밌어요 여룬아님 한 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되겠다 내 원래 주 캐릭으로 가야지 원래 주 캐릭으로 가야겠습니다 앙 뺨땅 아, 폰게임료는 아니 이거 폰게임도 되고 스위치게임으로도 돼요 야식 먹고싶다 저는 다이어트중이라서 안먹고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먹고싶은데 땡기는데 다이어트중이라 와 QR링있다 여러분 아주좋은 소식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한테 아주좋은 소식인데 알려드려요? 내일이 금요일이에요 예이 내일 드디어 금요일이야 예이 엄청나게 좋은 소식 이것보다 더 깊은 소식은 없어요 여러분 아 담좋은 시험이에요 학교를 간다 이런 학생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처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10시 아 진짜요? 4 4 4 5 과연 이거 내전 내전이 한거있고 일단 이득은 봤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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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죽었어 와아 우와아 와아 컨 컨 야 컨이 야 멋있는데 이거 적이지만 인정 적이지만 인정 우와 어떻게 그냥 죽어 와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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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거야 괜찮아요 저희도 아주 손해는 아니에요 좀만 버텨줘 좀만 버텨줘 안 돼 우와 졌다 와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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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거 해야될거 같은데 밸런스 조절 해야될거 같은데 상대편이 너무 잘하는데 밸런스 조절이 필요할거 같아요 고 됐죠 쟤한테 안죽이면 하는데 괜찮아 그러면 캐리해주시나 쟤가 캐리를 하죠 그쵸 뭐야 내가 갈거 같습니까 안가요 어어어어 자본적이었는데 아쉽다 어얽 어구 어구 어 기다리려고 어 뭐야 왜 죽어 왜 죽어 야 이거는 캐리 당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당하고 있어요 망했어요 아래쪽엔 신탄이 없어 지배! 안됐다 어 무서워 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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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따라잡는거야 조금씩 조금씩 따라잡는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때 도망치는건데 도망치는건데 와아 와아 도망이 안되네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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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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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잡았다 됐다 아주좋아요 잘했어요 와 잠깐잠깐잠깐잠깐 오오 팬텀 아 우리가 불리하지만 그래도 우리 이길수있죠 괜찮아 그렇지 가시죠 우리 이길수있죠 잡았구 찾아놔 뭐다보 아 이런 으어어어 와아 이거를 못이긴다고? 야아 그렇지 잘했다 이걸 넣는다구요? 오오 트레이너 야두단 야 멋있는데 멋있는데 이 부티네리를 바로 무력화 시키다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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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못잡는다고? 못잡아 저거 못잡는다고? 못잡는다고? 와아 저거 왔다갔다 하는거 진짜 덩작이네 와 덩작이다 농낙할으시는데 농낙하시는데 배워야겠죠 어디서 드시려구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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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려고 어디서 드시려고 어디서 드시려고 아아 젠단 죽만 뺐어 뭐야 잡아요 잡아요 무조건 잡아요 무조건 잡아요 무조건 잡아요 무조건잡아야돼 아우 야아 잡았다 됐다 무조건 잡았다 공은 빠졌지만 아니 됐어 잘못 누른 이런 어쩐지 조아 레벨링은 어떻게든 빅타게 맞췄다 어디서 드실려고 갈까요 업듀야우 와 진짜 와 저거 왔다갔다 하는거는 힐이 안된다 야 이거 안되겠는데 다음판에는 저기 좀 바꿔야겠다 지금이야 기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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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네 아니요 조르와크 괜찮은데 아니요 조르와크 괜찮아요 이거 다 금지시키면은 포켓몬 유나이트 못해 아직 할 수 있어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아직 할 수 있어 못하겠.. 못하겠죠 할로우.. 아 할로윈니 고아 안녕하세여 망했다 왜왜왜왜 항복을 안해 이거 우리가 완벽하게 졌는데 그니까 이거는 예 코스나리기가 못 이겨요 일단 저는 어택형이고 스피드형한테는 상대가 안되거든 아 이런 망했어 또 조르하크 정신이 더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러면 안 돼 이거 골씨냐리가 활약을 해야 되는데 활약을 못하잖아 밸런시 조절 갑니다 일단은 진건 진거니까 일루전팀 룰루니 이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딜 봐주세요 왜요 별로 보기 싫은데 아 장난 아니다 야 10만 딜이네 13만 딜 야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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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깜짝이야 놀랬네 너무 잘해요 이게 그 레벨링이 너무 잘 됐어 왠지 더 들어오실 것 같은데 누가 교육청 문제 누구에요 누가 시킨거에요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계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가디안 흑화 다 초대 다 초대해 저도 아 들어오세요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도 아쿠시에요 아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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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들어오셨다 다 들어오셨다 이거 밸런스 맞아요? 장인님이 마스터컵이고 마스터컵 괜찮을 것 같은데 이투마스님 출제 감사합니다 자 예측 들어가겠습니다 30초 예측 어느 팀이 될까요? 고수팀 대 검은콩팀 검은콩 검은콩 콩팀 예측 시작 과연 어느 팀이 될지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수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에 검은콩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에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고수팀이 이긴다에 100%가 되겠구만 뭐야 이렇게 구도가 선정된다고 이번에? 고수팀 믿는구나 아까 전반 초대받고 올만에 트위치 들어오고 오오오오 트위치의 아니 고수의 승기능 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고수냐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수냐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 구독은 고수냐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유 몰랐어요 아니 그 어떻게 하다보니까 근데 잘하시잖아요 다들 마스터급 실력 가지고 계신대 뭐 밸런스 조절이 이러고 지면 안 돼요 우리 저게 지금 곧씨나리에 정신을 흔드는 그런거일수도있다구 돌아올죠 조르아크 그 위에 있구만 유튜브해야지 곧씨나리 채널보시는거죠 감사합니다 농담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퓨어링도 있어요 그러네요 푸세카 볼려있는데 들켰다 도망자 좋아요 쥐쥐쥐쥐쥐쥐야될것같은데 뭐 안결해요 잘하시면 돼요 제가 최대한 쩝고트를 해줘야되기 때문에 배불로 옆으로 더욱 아 못 먹었냐? 야 됐다 으! 어디서 드시려고 됐다 와 죽는줄 알았다 와 죽는줄 알았어요 야 위험했어요 방금 전에 위험했어요 와 진짜 위험했다 죽을뻔했네 힘참고 했네 힘참고 어디서 어디서 다 빠지고 와 나쁘지 않아요 와 이거 뭐지 이롱 와 위험했어 위험했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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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오오 사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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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치 손 Where did i finish off? 아.. 그래요? 밸런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안맞긴 하다 알겠습니다 다음 말 맞출게요 심이 안맞긴 한다 진짜 밸런스 реш KYP는osedれ 영역적 확실히 안맞긴 하다 안가다졌는데 3대1 그냥 있길래 그렇게 된거에요 아 2대1이었구나 아까전에 치욕은 갚아주겠어 아까전에 그 치욕은 갚아주겠어 잡았다 밸런스 그니까 밸런스가 너무 안맞는데 심이 많이 안맞는데 밸런스를 보고했어야 했는데 고티님힐중 아주좋아요 흐흐흐흐흐흐흐 막성실력 다 가지고있는거 맞잖아요 근데 그치질만 안한거 없어요 가운데와줘요 가운데와줘요 어쭈 오오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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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털리는적이 정해져있는데 야 근데 어렵다 그렇지 어 어 뭐야 안계셨잖아 있는줄 알았는데 밸런스가 많이 안맞긴하다 다음판에 밸런스 맞추도록 할게요 밸런스가 많이 안맞긴하다 이렇게 보니까 전판에는 비슷했는데 왜 밸런스가 안맞은거 참 잡아봐요 잡았다 와 죽는줄왔네 자 궁있습니다 자 저 궁있어요 어? 암펠리시에서 잠수탔어요? 누구신데요? 엄크걸리셨나보다 엄크걸렸나보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판은 저기 투표는 무효로 할게요 투표는 무효로 할게요 엄크걸리셨나보지 뭐 아 이제 엄크는 어쩔수없어요 맞아요 학생분들이시면은 이게 엄크는 어쩔수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랭..랭저만 아니면은 크게 화낼일도 아니에요 아 밸런스가 심이 안맞긴 했어요 일단은 이거는 예측은 취소로 할게요 반환했어요 다들 확인하셨죠? 방 다시 만들게요 자 다들 들어오시지요 골씨나리 방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10인방 준비되어있습니다 들어 만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10인방 준비되어있습니다 10인방 준비되어있습니다 10인방 준비되어있습니다 와 검은콩님은 무조건 골씨나리랑 반대로 가시는구나 골씨나리가 얼마나 잘하는데 방금 전에 컨트롤 받잖아요 아 컨트롤 받잖아요 강.. 컨트롤을 강제로 하려다보니까 컨하고 트롤하고 따로 얘기했네 유일하게 유일하게 고수나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게임 포유나 아 큰님 어서오시구요 침출을 하고싶은데 내가 침출을 가득차가지고 침출 정리를 해야되죠 한분 더 들어오시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안들어오셨죠 잠깐만 이거 맞죠? 신용님이 마스터구 제가 검은콩님 제가 검은콩님 키타블리아님 바리스타 신용신도구 제가 지금 마스터 마스터 아쿤님이 뭔지 모르겠네 엘리트컵 린림님이 밑에 창 아 위맛 이렇게 가죠? 네 이렇게 가요 괜찮아요 밸런스 맞을거 같아요 어느정도 밸런스 맞을거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자 아쿠팀하고 아쿠팀하고 검은콩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검은콩팀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쿠팀이 이길거 같으면 1번을 검은콩팀이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은콩팀이 이길거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즐겁다 재밌죠 보시날이 방송은 갑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게 안타까울 분들이 뭐오오오오오? 뭐야 아쿠님이 노 아 그건 아니고 글쎄 냉정 냉정하게 그러지마시고 아니 그러지 말고 아 맞아요 라고 한마디라도 얘기해 주시면 거짓말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보스나리가 즐거워가지고 할 수 있는거 그게 안되잖아요 아쿠님 어디가셨어요? 튕기셨나? 튕기셨네 아쿠님 튕기셨어요 어 옛날 신호님 내려가셔야 되는데 네 잠깐만 아쿠님 아쿠님 들어오셔야 돼 밸런스가 딱 그게 맞았어요 지금 뭔소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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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쿠님 엄크걸리셨나? 아쿠님이 지금 여기 팀편송중으로 돼있어 그니까 들어와 계신 걸로 돼있는데 아 쉐더블로 아쿠님 보냈어요 컨셉 주는데 컨셉 좋은데? 아 다른 파티 가셨나? 아니 곧 시나리를 버리고 다른 파티로 갔다고? 그러면 들어오실 분이 안계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떻게 해야돼? 지금 마스터가 총 몇명이죠? 저희 한분 두분 세분 네분 큐더블리아님이 마스터하셨나? 엘리타님 하이퍼퍼 그치? 엘리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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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명 잠깐만 아 마스터가 네명이잖아 아 다섯명이에요? 한분이 딱 들어오면 좋은데 한분 들어오실 분 안계세요 납치를 하고싶어도 없고 납치가 아 아쿠닛 봐바 아쿠닛 튕긴거 같애 왜냐면 지금 여기 없거든 아쿠닛이 튕겼어 봐바 이러면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인맥을 사용해주세요 저 인맥 없어요 제가 예 저기 따로 태어나서 따로 살아가지고 네 지금은 같이 사는데 따로 예 그렇습니다 이쪽엔 없는데 저기 아시는 분 아무나 초대한번 부탁드릴게요 일게임이면 끌고오는데 이쪽은 없어요 이들은 아무나 한분 아니면은 마스터 네명 해가지고 에이아이 끼고 나머지 분들 아래쪽으로 이렇게 어떠세요? 아닌가? 먼저 아닌가? 한분 마스터 아 마스터는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다섯명 하고 마스터 네명에 에이아이 하나 붙이고 원래 그냥 하고 싶은데 이거 마.. 대회모드여가지고 다섯명이 꼭 돼야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 릴린님이 마스터하셨나? 엘리트잖아 그러면은 릴린님 내려가시구요 어.. 신용님이랑 마스터 3대2로 마.. 3쪽에 마스터 넣는게 좋지 않아요 마스터 보타나 하이퍼 나머지 가족 마스터 셋 마스터잖아 지금 세명이 아니야 그러면은 잠깐만 아니야 저기 사이아님께서 내려가시고 여기다가 에이아이나 더 붙이는게 좋을거 같애 그러면은 투표를 다시 해야겠네 어떤거 같애요 알아요 알아요 그니까 마스터가 네명이고 네명에 에이아나 끼고 나머지는 여기 마스터 분 한 분 계시니까 이렇게하면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나?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네 의견을 존중해요 네 맞아요 마스터에다가 그냥 그 에이아이는 없는 없는 취급이니까 의견이 없습니다 에이아이는 그거잖아요 더미잖아요 더미 그니까 원래 레벨업을 해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뭐 한 분 나가셨네 신용님 어디 가셨어요 갔어 잠깐만 신..잠깐 신용님이 튕기신건지 나가신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 아 모르겠다 튕김 아 튕기셨네 신용님 들어오셨고 아니면은 그러면은 저기 신용님하고 저기 사이아님하고 바꾸시고 여기다 에이아이나 넣죠 그러면은 맞을 것 같아요 왠지 신용님하고 사이아님하고 바꿔주세요 네 이러면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 넣어주면 이러면은 밸런스 넣어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잠깐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팀이 이길까요 엘나 엘 엘 엘 엘나시온 팀 대 검은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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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일단은 불리한거는 위쪽이 좀 불리하게 예 위쪽이 아까 불리할 것 같긴 한데 해보죠 뭐 엘나시온 팀이 굉장히 유리하죠 지금 45 대 55 아니에요 흫 여러분들도 실력이 없는게 아니잖아요 흐흐흐흫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결과물을 보고 나셔서 생각을 해보죠 아아 시안이구나 아아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시안이구나 스윗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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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 우와아아아 숨막혀 죽는줄 알았네 봐봐 여기 밸런시가 맞잖아요 안맞나? 불안한 생각 불안한 생각이라니요 좋은 생각이죠 망했다 운영으로 가야겠다 운영으로 운영으로 가야겠다 운영으로 와아 먹었어 으어어 오케이 굿 자 으어어어 죽는줄 알았다 와 숱막혀 죽는줄 알았네 으어어 너무 욕심부렸나? 우와 죽는줄 알았다 뭐야 안돼 나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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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죽는다 아아 그렇지 굿 일루저님 굿 일루저님은 도와줘요 우리 너무 따로 노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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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너지가 엄청 찬다 제발 제발 와 으어어어 엄청 잘하는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거 뭐 밸런시 안맞는다고 응애응애 거릴 때가 아니었잖아 우리 완전 완전 밀리 우리 완전 밀리고 있는데 역시 AI 한명 끼니까 확실히 밀린다 우리 아 안된다 안되 위험해 위험해 그렇지 잡았다 아 됐다 와 나 죽었다 잡아줘요 잡아줘요 이제부터 우리 역전 가자 역전 가자 역전 갑시다 이제 안되 왜요 채팅창 죽어간다 살려줘요 채팅창 살려줘요 채팅창 고바 고바스모 또 할려고 그렇게 살릴거면 죽여 죽여요 가자 잡자 저거 다 진짜 말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어 뭐뭐 어 뭐야 어 뭐야 나 잡았어 잡혔어 잡 와 골스나이는 잡고 죽겠다라는 집념이 아주 강했습니다 야 잘한다 잘한다 AI 잘한다 와 AI 잘한다 집념이 아주 강했습니다 으악 고마워 오 제거 잡아결과 잡아 짐 짐 짐 잡자 가자 잡으러 가자아 와 위험해 와 지는줄 알았네 와 지는줄 알았어요 와 와 완전 졌다가 살아났네 근데 아직 방심하기는 일러 아직 1분이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트레이너 엄청 잘하는데 레벨 15 레벨 15 레벨 15 오케이 렛츠고 컴온 역시 망했군요 와 근데 잘하셨어 진짜 지는줄 알았어 진짜 지는줄 알았어 나 숨막혔다니까요 봐봐요 초반에 엄청나게 밀렸다가 맞판에 와 지금 진짜 위험했어요 진짜 위험했어요 야 일단은 뒤분전에 맞아 그러니까 그게 컸죠 맞아요 엔나시론 팀께서 승리를 하셨구요 자 다음팔이 맞판이 되겠군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포인트는 날라가죠 좋아요 이제 다시 5대5가 되니까 밸런스 조절 맞춰보죠 자 다들 들어오세요 로비 아이디 치시고 어 뭐야 엘라시오님 가시는거에요? 한판만 더 하시지 주무셔야된다면 어쩔수 없지만 삼구님 어서오시구요 뭐야 다들 안하시는거면은 아니 다 하시네 됐네 맞판이에요 맞판 맞판 네 어 밥잼주님 어서오시구요 밥잼주님이 누구시지 4대4가 좋긴한데 여기에 지금 마스터 3명 삼구님께서 마스터컵 마스터 2 아까 하이퍼컵이었나? 그 다음에 박채주님 마스터컵 어 마스터가 3대3이 되네 그러면은 시안님이 밑으로 내려가시고 예 시안님이 밑으로 내려가시고 겁나 잘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는줄 알았어 트레이너 한 명씩 붙여가지고 하면 되겠다 자 마지막이니까 또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까요? 고스나리 팀 대 일루전 팀 고스나리 팀 대 일루전 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완전 지는줄 알았어 아래쪽에 처음에 밀렸을때는 진짜 우리 지는줄 알았어요 그나마 빨리 빨리 대처해가지고 어떻게든 되긴 했는데 응애 45% 대 55% 야 포인트가 후덜덜하네요 자 과연 어느 분이 어느 팀이 이길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마판이니까 다들 어 냉전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공분 따난딴 아 잠깐 나 바꿔야지 이게 아니고 아 서포트 메달 대응하지 않는 모드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내구가 터지고 흐핳핳핳핳 땅땅 민웅 민웅 이브이 하세요 그러면 아니다 아니다, EV하면 안되겠구나 안녕하세요, 곧순야랭입니다. 팔로워와 시청은 곧순야랭의 글미디어입니다. 유튜브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구요. 현재 출석체크 이벤트 하고 있어요. 어,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출석체크 오시자마자 한 번씩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주시구요. 연속체크... 연속출석체크 30V에다가 22,100포인트 쓰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이쁜... 뭐죠? 이쁜거 드립니다, 암튼. 네, 파이팅. 자꾸 뭐 주는지 깜빡해. 읽어봐야돼. 암튼 이것저것 드리는 이벤트 많이 할겁니다. 오랜만이고 이상했고 트레이더... 아, 맞다. 네, AI지? 다. 트레이더... 이벤트... 이쁜거 드리기... 트레이더... 음, 플레이너 위에 깐 음, 플레이너 위에 깐 아, 아깝다 와아 우와아 야, 플레이너 온다 와아, 잘하는데? 흠 아, 못잠았나? 잡았다- 안돼 안돼, 제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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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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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오와와와 후와와와와와와와 우와 переход 와 한це 한개가 한개가 모잘랐 와 진화했다 큰일났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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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idor 와 죽는줄 왔다 굿 굿 와 심장 떨렸는지 알았네 흐헤헤헤헤 린린림 따라하기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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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데쥔님 잘하시는데 아주 좋아요 참고로 저 AI 아니.. AI죠 그래 AI를 횟생하고 내가 살아야지 와.. 좋은 줄 알았네 굿! 자.. 먹었다 뺏어! 우와.. 저거 왔고 우와.. 야.. 완전 지는 줄 알았네 퀄레이나 안녕? 레벨업만 잘 되면 돼 오케이 플레aze 고 렌츠 고 렛츠 고 고! ு! 오오.. 아.. 채웠다 와.. 죽는줄 아네 이게.. 밀리는 휠인데..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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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죽었다 와아 으허허허허허허허 박진주님 장난아닌데? 와우 안돼 흥분님 아아아아 야 흥분이 잘하셨는데 흥분이 잘하셨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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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죽었다 아아 너무 욕심부렸어 아아 화이팅 화이팅 트레이더 화이팅 아아 아쉽구만 아니에요 이게 찐방 맞아요 에잇? 골키나린 약욕을 지킵니다 물론지 이것들이 지금까지 약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조금 불리한데 유리했던게 언제부터 이렇게 불리해졌지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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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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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런 이런 아아 죽었다 역시 가구리의 장샤는 없지 가구리의 장샤는 없지 야 에이아이 레벨을 줄 뭐야 아아 넌 안돼요 지겠는데 흐흫 작 어흫 쎄 쎄 펄 스텍 쎄 쎄 쎄 쎄 아아 쎄 쎄 아 가려워 됐어 야 불이한데? 안녕? 오오오 궁 궁 이뻐 나한테 레벨을 줘 우와 가자 안돼 팬텀 잘리면 안돼 팬텀 잘리면 안돼 팬텀 잘리면 안돼 제발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윽 으으으으으음 어디갔죠 다들! 다들 어디갔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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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는데 흐헤헿 망했구먼! 야, 불이 좋았는데 아아 하깝다 역시 끝까지 방심하면 안될 쉐 mau 가운데 거~~ 뭐야 이게 들어간다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렛츠 잠깐, 잠깐, 잠깐 설마 부 dil 어 Meansic 렛츠 고 잘하셨다, 마판, 아니 작은 가다 진짜 잘하셨네 암절로 못먹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야 이거 안되네 야 AI한테 맞다이 영혼의 맞다이를 하다니 아아 야 막타가 대박이었네요 아 내가 막타 치는 줄 아는데 기회 보고 있었는데 딱 이야 멋있었어요 와우 야 비슷하게 다했어 잘했어요 다들 수고하셨어요 자 이제 로비로 와 12시 와 금요일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이제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고스날이 정규 휴일인거 아시죠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다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많이 하셨구요 혹시 혹시 방송중이 아닌데 유나이트에서 고스날의 아이디 많이 본다 그러면은 바로 네 같이 같이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신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저는 랭전 놀림이다 많이 그러면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자요 꼬바 꼬바 감사합니다 잘자요 어 말씀하세요 QZ님 제 그럼 지금 딱 방송중단 늘리려고 하는 순간 저 포인트 2건 이리전님 맞아요 요오 클 graphical þ evolve 자동Chi 잘됐어요 수고하셨구나 큰일날뻔했죠 안들일뻔했냐 네.. 휴가하셨구요.. 휴가하셨구요.. 아 원래 생방식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별말씀 생각보다 고맙죠.. 안그랬으면 또.. 혹시 놀란 일했을텐데..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잘자요.. 꼬바아아아 카페에 마저벌로.. 택시니맨融에 관한статочно.. 자막은 이곳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뢰도록 할게요.. 그리고 경신의 무료실에서 뵙도록 할게요.. 위치 지역구역에 있는 뵙도록 할게요.. 위치에 있는 뵙도록 할게요..